기아 자동차 광명시 소아리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장 가동이 중지됐습니다. 방역당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기아 자동차 소아리 2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이에 따라 전날 오전에 1공장이 가동을 멈춘 데 이어 이날 오전 2공장의 작업이 중지되고 직원들을 전원 퇴근시켰습니다. 이로써 16일에 이어 17일 현재까지 이틀간 공장 직원 9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감염됐습니다.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동료 직원의 가족상에 조문을 하러 다녀온 뒤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외에도 상당수 직원이 해당 장례식장에는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이 공장은 지난 6월에도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하루 동안 가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. 6천여 명이 근무하는 이 공장에서는 프라이드, K9, 카니발 등 연간 32만 대의 자량이 생산됩니다. 5천여 명의 근무하는 위치 3천여 명을 4천여 명의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의 위치 4천여 명의 근무하는 위치